내가 집현장 학사들을 추구한 범인이다. 이 글자의 반포는 기습적으로 행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우리의 일을 비밀리에 진행을 해온 것이다. 글자를 만든 사실이 새해 나간다면 반대에 부딪혀 창제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창제 사실과 반포를 기습적으로 동시에 해야 한다. 또한 밀본은. 또한. 하바마마. 어.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 밀본 이야기를 하셨사옵니다. 어 그래 밀본. 그 밀본을 규합하는 문서가 그들 손에 넘어간 듯하구나. 하여 앞으로의 일을 가늠케 어려울 것이다. 지원아. 부상대가. 무슨 일인가. 지금 의금부에 가보셔야겠습니다. 어서요. 학자들이 죽이는 범자가 잡혔다. 해서 지금 추국 중인가. 예. 한데 추포된 것이 아니오라. 의금부에 제 발로 들어와 자복하였다 하옵니다. 자복이라면은. 밀본이다. 밀본이 그리하게 한 것이다. 너는 지금 의금부로 가거라. 예. 전화. 예. 감사합니다.